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. 아 개성원이라는 스타벅관인데 더필이 한 1kg 정도 됩니다 더필이 한 10% 정도 정도 되고 자 따라가세요 발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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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천천히 가죠 발사 발사 세형이가 지금 위호가 있어요 아니 세형이 혼자만의 라이딩을 지금 과연 도착 와 도착 포기 아 로 이 4 로 4 으 아... 안 힘들다... 안 힘들다... 안 힘들다... 재용아... 다시 가자 안 힘들다... 이상한 기로 가고 있어요 안 힘들다... 가자 아... 기도 형... 친해졌어... 야 배민아... 저렇게 타야돼 사람 죽어... 사람들이 모일 끼면 흡수된거에요 자 사진을... 아마 우리 내려갈 때쯤에 미쳐서 만날거에요 아... 어패 사랑... 아... 형... 안녕... 아이고... 아이고... 아... 아... 왜... 하하하 누가? 매우 칭찬해 아 이렇게 편한거야 동철이 형?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? 네 갑니다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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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다 좀 칭찬해 다 좀 칭찬해 렌즈 4mm 필요하세요 오랜만에 가서 잠깐만 잠깐만 저 쓰고 있어요 또 가볼게요 네 상위도 올라가지 왜 저는 영상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아야 파 파 파 또 오르막 찍어 가 괜찮아 괜찮아 나무 여기 항상 조심해야돼 상희야 못하라 다 찍어줘 하하하 너무 촬영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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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상호 하하하 하하하 아니 지금 이렇게 가는데 내가 길발해 보여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